오늘은 토요일 아침입니다. 이 시간에 저는 골프치로 가고 있습니다. 저는 오늘 아침 6시 반 티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1시간 정도 고위에 있는 호천까지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연습했던 게 얼마나 잘 맞을지는 오늘 실전을 해보면 알 수 있겠죠.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물건을 잡다가 떨궜는데 그걸 잡기 위해서 급하게 잡았어요. 어깨에 지금 갑자기 담이 왔어요. 놀래가지고 근육이. 그래서 사실상 오른쪽 뒤쪽 어깨가 엄청 아픕니다. 이게 변평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또 그렇게 됐어요.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오늘은 한번 더 잘 쳐보려고 열거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번 더 잘 쳐보려고 열거 가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